이번에도 태민 선배님께 CD를 드리면서 예상이 드렸는데 제가 셀카를 찍어주셔가지고 비행사 또 넘겨서 CD도 그래서 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전 나온 거 핸드폰 꺼내는데 바드바드로 이렇게 떨려가지고 저는 홍담문인 줄 알았어요, 홍담문 저 진짜 원래 얼굴이 잘 빨개지는 편이긴 한데 메이크업하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진짜 얼굴이 완전 새빨개져가지고 아직도 빨개요? 지금 이렇게 땀 흘리기 제가 보기에는 식은 땀 흘리기 손 떨려,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태민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하고 온 지 30분 후 또 태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정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 진짜 너무 떨려, 진짜 역대급으로 떨려 제가 데뷔 부대부로 좀 떨리는 것 같아요 태민 선배님께서 제가 손을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직접 들어주셔서 셀카를 찍어주셨어요 우와 진짜 가리지, 각오로 난 진짜 깜짝 놀랐어, 진짜 바로 인사해버렸어요 와 너무 멋있어 또 눈을 이미 가렸는데 또 이러고 있었어 진짜, 진짜 멋있어 이거 어떡하지 축하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리시죠 사랑합니다 맥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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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